잠깐만 너 아내가 들어가 형이 너 왜? 안 다쳤으면 좋겠어 아 왜? 창원까봐? 응 안 종이는 사람을 약간 약한 사람을 쓰는 밖으로 쓰는 사람을 좀 고음하는 거 자신감이 없는 날이라서 형이 또 너의 형으로서 너 자꾸 나 안 볼래? 너 자꾸 나 안 볼래? 아니 말 안 씨도 아는 소리 해가지고 좀 눈 화내기 좀 부담스러워 야 나 공연하고 왔어 그렇게 심해? 그렇게 심해? 아니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? 다리 진짜 얇아졌다는데 그치? 어 뭐야? 여기서 봐 아니 뭘 꼭 많이 얇아졌지? 진짜 많이 얇아졌다는데 형 대박이다 너무 큰 다리는 좋아해 주지 않아 사람들 왜냐면 우리 애들은 다 얇은 다리니까 나만 혼자 후코끼리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형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 몸 좋은 이미지 몸 좋은 에이 헤이 너무 똑같아 제 예전이랑 정말 태어나서 제일 웃긴 사람이 잭슨 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웃겨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센스가 나오지?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내심 부러운 게 있었어요 이제 안 그래 나 잘했지? 근데 좀 힘들어서 들어주는 거 솔직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어 솔직히 난 몇 번 물어봤어 난 4초마다 한번 물어보지 않아 나 혼자 연습하고 싶은데 자꾸 들어와 도움 약간 서로 힘들 때 솔직히 연습생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 저 박지현 피디님 죄송한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는 말해 솔직히 해야 돼요 저는 뭐 되게 즐겁게 했어요 연습생 생활에 그게 아니잖아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옆에 있는 친구는 폴이었어 그러니까 효섭이요 효섭 영어 이름 알아? 폴 폴 그래도 고맙다 너 와줘서 야 형이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숙여야 되는 거 알아? 이렇게 너 너무 크니까 이런 느낌? 응 뭐 진짜 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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